지금은 그렇게만 살기에는 너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셨는데 영어로 좀 한마디 해봐봐요 네 미스터 머스크 아임 웨이팅 포 유 유어 인베스먼트 포 마이 무비 포 마이 스토리 유아 마이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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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학박사 박재식입니다 방금 대기 방금 대기 딱히 뭐 공학박사 활용되지 않고 있고요 친구들 중에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살고 있지 약간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많죠 나로구나 내가 자라서 바로 그 사람이 되었구나 작가님이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올 초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 관둘 때는 뭔가 좀 빅픽처가 있잖아요 뭐 회사를 차린다거나 네 비밀 빅픽처 활용 뭐 터만한 픽처도 없고요 아우 빅처도 없고 금년 초에 파일럿으로 출연했던 MBC 심야학회 다음에 제작진에서 이게 정규 편성이 됐다 매주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고정 따대고 간두신 거 요게 있으면 당분간 굶지는 않겠구나 그게 바로 연예인병이에요 그렇습니다 방송 좀 산다 그래가지고 하던 거 다 간두면 저희 남편한테는 맨날 잔소리하거든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작가님이 취미로 처음에 인터넷에 써서 올린 그 소설 그게 어떻게 MBC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시작을 데뷔를 MBC 텔레비전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때 바람 많이 들었었죠 바람 많이 들었어 교수 부인은 아무나 되니? 얼른 꿇고 국내에서 이렇게 미용실을 내가 개업을 했어 근데 첫 손님으로 약간 머리를 휘나리면서 전지현 배우님 이런 분이 싹 들어오신 거야 오픈발 그러고 안 왔어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침체했어 한참 동안 아무데도 연락도 안 주시고 책으로 낸 작품 중에서 작가님이 생각하게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어도 괜찮다 달과 600만 달러라는 소설이 네 여기는 주연 배우로 누구를 좀 물망에 올리세요? 제가 배운 건 혹시 아시죠? 제 역할은 뭐 없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아 오늘 작가님과 좀 미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되게 자신 있게 미래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미래를 파는 상점이라는 소설의 탈을 쓴 과학교 양소죠 책에서 2050년 미래 상점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층으로 갑니다 1층에 가전 코너가 있어요 작가님 보통 마트에 가면 1층에는 식료품 코너가 있고요 가전 코너는 2층에 있거든요 여기는 왜 반대로 돼 있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2050년에 그렇게 다들 바뀔 겁니다 혹시 이유가? 제가 그렇게 구성은 했기 때문에 교수예요? 왜 자꾸 이거? 그냥 수상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분 잘못 빨려 들어갔다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로봇, 로봇 얘기가 나오는데 2050년에는 점원이 닿으면 로봇인 건가요? 이거는 좀 일리가 있긴 해요 네, 점원 중에 상당수가 로봇인 거죠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그렇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직접 상점에 점원으로 돌아다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들이 사람 역할을 많이 대신하게 되겠죠 근데 로봇 점원뿐만 아니라 로봇 판매를 하는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도 엄청 비싸겠죠 글쎄요, 지금 한 30년 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에 비해서 지금 컴퓨터의 성능이 거의 한 1만 배에서 10만 배 정도 더 좋아졌더라고요 30년 사이에 그런데 컴퓨터 가격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이런 걸 보면 가격은 의외로 별로 비싸지 않을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인간과의 대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교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사람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달 앱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굳이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기계를 통해서 주문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서 배달 앱을 쓰신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계나 인공지능이 교감 전혀 안 해요, 이런 무슨 그게 기계일 뿐이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고 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작가님과 얘기하면서 절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재밌네요 그렇다면 3D 프린터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한 가지 재질로 뿜어내서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조금만 더 실용화가 되면 음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을 뿜어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밀가루, 한쪽에서는 물 그거에 맞춰서 마카롱도 나오고, 단팥빵도 나오고 이게 프린터는 아니고 그냥 쿠커 아닌가요? 음식 만들어내는 모양을 프린터처럼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냥 쿠커를 쓰면 되죠 밀가루만 들은 거 있어요 요즘에 와플 기계도 딱 모양대로 이렇게 쭉 늘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와플 기계는 와플 한 가지를 찍어내는 건데 여러 가지를 뭐 재료별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맛집에서는 그 레시피 데이터만 인터넷에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3D 프린터에 넣어 그러면 그 맛집 레시피 대로 그대로 비저드가 나오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안 시키지 그걸 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개랑하겠죠 또 막 이렇게 뭐 약간 허술해! 한 잔 드셔! 약간 허술해 한 잔 드세요 파란 음료 준비했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점쟁이다 아니면 신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죠 미래는 음료가 파란색 한 잔 드세요 네 아 근데 진짜 재밌게 어우 나 갑자기 빨려들 뻔했네 아이고 미안해 이제 2층에 한 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를 파는 곳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인공육이다 아 이거 충격인데 콩고기 아닌가요? 이거 그냥 고기 아니잖아요 이거 배양육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배양육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기르면 네 그 자체로 어떤 장기나 신체의 일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재질상으로 소를 직접 기르는 것이 아니라 소 세포 하나만 떼다가 그걸 기계 속에서 그대로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살맛 피맛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피맛을 좀 내야 되겠다 싶으면 철분이 들어 있을 만한 조미료를 개발을 해가지고 좀 뿌려보는 거예요 기름맛이 나야 되나 싶을 때는 고기의 기름맛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는 조미료를 구해가지고 또 좀 뿌려야 되겠죠 그냥 키워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동물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또 고기 안 드시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탄소가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인구율도 알죠 제가 대학교 나왔어요 특히 소 같은 경우에 괴색임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장 속에서 메탄가스라고 하는 메테인을 이 미생물들이 뿜어내요 이 메테인이 일반적인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기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구온난화 그래서 돼지고기 1kg하고 소고기 1kg하고 지구온난화에 충격을 주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같은 1kg이라도 소가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해요 환경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만 살고 알 게 아니라서 근데 이건 뭐예요? 농장을 상점에서 판다 초소형 수직 농장 모듈 이거는 좀 생소하네요 수조나 상자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식물을 간단한 식물을 심어가지고 길러서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상추 길러 드신다거나 파 길러 드신다거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기계가 컴퓨터가 프로그램대로 알아서 물 주고 알아서 햇빛 비춰주고 하면서 길러준다는 거죠 얼마 전에 파값이 갑자기 올랐을 때 파를 직접 길러 먹으면 완전 이득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파테크 이런 말도 돌고 했었는데 커피 있지 않습니까? 커피? 커피 나무에서 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대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로 짓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마 기술이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면 서울 시내에서 커피 가게 가면 기른 커피 나무에서 딴 그 커피로 만든 커피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시기가 오겠죠 미래 얘기라니까 이 노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H.O.T는 뭐 이런 미래를 예상을 했을까요? 글쎄요 H.O.T의 지금 멤버들의 모습을 과연 상상이라고 하셨을지 이게 뭐예요 그게? 갑자기 쎄쎄한 마음이 확 집어 올라와요 작가님 그냥 막 모든 걸 멘트 쳐야 되는 감각증을 버려요 죄송합니다 We are the future 듣고 올게요 갑자기 쎄쎄한 마음이 확 집어 오더라고요 자 3층으로 가볼게요 3층엔 잡화점을 구경하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무인 택시 아마 무인 택시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걸 팔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도 이제 택시 기사를 하시지만 아 그때는 좀 살아계실지 어떻게 보면 지금 최순이거든요? 미안해요 기술 발전하는데 아버님 우리 아빠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200살 진짜 심지어 극단적이신 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050년까지 사람이 사는데 성공하면 그 후로부터는 영원히 안 죽을지도 모른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조직 소리 들으니까 조심해요 내가 지금 작가님 의심해요 뭐 이상한 거 어디서 하지 마요 저도 그게 믿지는 않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무인 택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없어요? 운전자가 있지만 어려울 때만 도와주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필요 없다 그것들을 1단계 자율주행 2단계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단계를 불러서 구분하고 있기도 하고요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잘 보급이 되면 교통사고를 낮추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우리 또 전기대동차를 개발했던 CEO고 발언들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자기의 위치가 너무 빠르게 좋아지거나 너무 빠르게 나빠지면 예전 시기만 생각하다 거기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은 아직도 처음 벤처기업에다가 몽상가적인 그런 기질 그런 게 아직도 마음속도 도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만 살기에는 너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셨는데 영어로 좀 한마디 해봐봐요 미스터 머스크 I am waiting for you You are an investment for my movie For my story For my book 아 진짜 딴소리하고 있네 작가님 그게 뭐야 아까는 뭐 이런 것과 발언을 책임져라 리스포스타를 해야지 You are my hero You are my hero 자기 투자하래 자기 투자하래 아유 미치겠다 진짜 자 이건 이제 다시 가볼게요 우리 초등학생용 해킹 키보드 이것도 이제 팔고 있어요 우리 3층에서는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애들한테 좀 못된 걸 먼저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면 해킹해가지고 어떻게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거 먼저 생각을 하는데 해킹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보안의 허점을 찾는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 시스템은 어디에 어떤 허점이 있을까? 이거를 인식을 하고 조심을 하는 거를 가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해킹이라는 것이 오늘 한 이야기 하나 좀 진지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미래시대 이런 거 하면서 좀 가려져 있는 게 보안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안기술 보안이 담보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보안 직원 제일 잘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제일 보안기술자가 잘해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예요 보안 분야는 언제 눈에 띄느냐 사고가 나면 그때 눈에 띄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나면 아 왜 우리 회사는 보안이 철저하지 못했느냐 일이 잘못되고 나면 욕먹을 사람을 찾을 때 보안기술에 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들 보안기술을 점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보안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줘야지만 저희 딸을 보안기술 쪽으로 해서 크게 좀 만들어야겠다 괜찮죠? 괜찮죠? 따님 영특하신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던데 우리 딸이요? 영특하진 않아요 흥이 많아요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래여행을 한 기분이 듭니다 2050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년 실제로 몇 퍼센트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100% 말씀드립니다 90%만 봐도 진짜 큰 건데 100% 난 많이 좋은데 인간적으로 99.5%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995년에 빌게이츠 미래로 가는 길을 잊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곽지식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뭔지 하나만 콕 집어 주시죠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보안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안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돈과는 이야기 하자면서요 돈이라면 보안은 중요하지만 돈 쪽은 기후다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기후다가 크게 안 일어나도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울가항력이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질 미래가 나타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가깝게 그리고 돈으로 연결될 수 있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지금도 사실 이제 여름 너무 더운데 갈수록 더 더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위 많이 타시죠 아닙니다 더위 안타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안타시네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나중에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이거는 우리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대부분 어렸을 때 TV봉 백투더퓨처나 이런 데 미래 보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차들이 그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백투더퓨처의 배경이 2015년이거든요 지금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6년 전에 과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뭐 이거 영화 미래의 예측을 다 틀리겠네 이렇게 우선 넘길 수만은 없는 게 뭐냐면 세계 각국의 꿈을 품은 기술자들이 그 백투더퓨처 2편 영화에서 본 그 감상 그 감격 때문에 수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실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미래를 틀리게 예측한 영화지만 그 틀리게 예측한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미래를 그 영화에 맞게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멋있는 거죠 영화의 힘이죠 그러니까요 제 손을 더 멋진 영화로 탄생되기를 갑자기요? 아까 그 영화 뭐였죠? 달고 600만 달러 모나 하나 좀 재발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미래로 가는 길은 빌게이츠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후에 쓴 책이죠 한편 제가 쓴 미래를 파는 상점이라는 책은 현재 실업자 상태인 제가 쓴 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책을 썼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 연결시켜요 Frederick geon